65번 보십니다. 에너지용 합리화 법령상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며칠 이내입니까? 단 국방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얼마입니까? 30일이죠. 네 번째 거. 30일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66번 보십니다. 광관 이음 방법이 아닌 것은 나사 이음, 용접 이음, 플렌즈 이음. 자 플레어 이음이라고 있죠. 이것은 압축 이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광관 이음 방법이 아니고요. 동관, 직경 20mm 이하의 동관 이음 방법이 되겠습니다. 66번은 4번이 틀린 거래서 정답입니다. 다음에 67번 보시겠습니다. 다이어프렘 밸브 특징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유체의 흐름이 주는 역량이 비교적 적다. 맞습니다. 두 번째 거를 보면 기미를 유지하기 위한 패킹이 불필요하죠. 세 번째 주된 용도가 유체역률을 방지한다. 유체역률을 방지하는 것은 체크밸브죠. 체크밸브예요. 3번이 틀린 거래서 정답이죠. 4번에 보면 산등의 화학약품을 찾아하는데 사용하는 밸브다. 네 그렇죠. 내약품성 우수하자 하죠. 3번이 틀린 거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68번을 보시겠습니다. 연속감화, 반연속감화, 불연속감화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은 어떤 것으로 구분하냐. 바로 조업 방식으로 구분한 거죠. 조업 방식. 그래서 불연속감화, 단감화인데 이것은 황염식, 승염식, 도염식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반연속식, 이것은 등료나 서틀료가 이런 형태고요. 연속식은 운료, 터널유, 고리감화 이런 것들이 연속식이 되겠습니다. 3번 조업 방식 찾으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69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호 문제 중에서 최고 안전 사용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1번 유리섬유, 글라스 홀인데 이거 300도씨죠. 300도씨예요. 그 다음에 2번 규조토, 이건 500도씨입니다. 우레탄 폼, 이것은 120도씨. 펄라이트 이것은 650도씨죠.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을 묻고 있어요. 이거, 우레탄 폼 찾으면 되죠? 만약에 가장 높은 것을 묻고 있으면 펄라이트를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낮은 온도를 찾으니까 3번 우레탄 폼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70번 보시겠습니다. 윤료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링킬런, 윤료는 종이 칸막이가 있어요. 이거 맞죠? 1번 바로 찾으면 되겠고요. 윤료는 열 효율이 좋습니다. 좋다, 열 효율이 좋고요. 소송이 균일하다고 했는데 윤료는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석회소송용으로 사용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석회소송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견요예요. 견요는 사프트로 또는 성가마 이렇게 얘기하죠. 윤료를 살펴보면, 이건 링킬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링, 고리, 고리 가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열물을 정지시켜놓고 소송대 위치로 링 이렇게 바꿔줘 가면서 주로 벽돌, 기와나 보도, 타일 이런 건축재료를 소송하는 연속식 가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실, 주연도, 연돌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윤료의 대표적인 것은 호프만, 호프만식이 대표적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